Did-Kill 건동 직후에 또 제가 왔거든요 기대해도 좋습니다 몇입니까! yapt-Kill Tunравствуйте 83.5입니다 83.5 입니다 1.5cm가 늘었어요 오~~ 1.5%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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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양 바로! 바로 있죠 뭐가? 이거 뻐핑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계속하면 이제 내 인체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계속하면은 계속 자기가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으로 꾸준히 하겠습니다 파이팅! 차오로씨 되게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선분을 하나 준비했어요 선분도 있어? 오늘 좋은 날이네 선물을 많이 하세요 거기서 고키 먹어, 아이스크림 먹어, 연어 스테이크에 짜잔 우와! 쌀! 쌀! 쌀을 왜 줘요? 쌀? 한 선물! 먹으라고 제가 직접 쌀을 가지고 왔습니다 예수님 먹을게요 감동받으면서도 뭔가 이 쌀을 내가 다 해결해야 되는 책임감이 생겨요 이게 우리가 먹으면 쌀이지만 그냥 있을 때는 이게 바로 덤벨을 또 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덤벨이 댈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예를 들면? 이렇게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잡으셔도 되고 이렇게 잡으시면 좀 더 편하겠죠? 될 것 같아요 한 번씩 그렇지 네 다섯 그렇지 오 잘하네 몇 킬로인데요 저게? 이거 10킬로 다섯 이렇게 짧은 대로 하시면 돼요 누워서 하는 거 브릿지 아 브릿지도요? 네 브릿지도 업 그렇죠 둘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지 하나 둘 바로 훈훈하다 훈훈해 아 정말 야 이렇게 선생님 책임감감해 주고 이렇게 끝까지 완벽한 차홀로 만들어 봅시다 네 마음이 통했다 마음이 통했어 네 그러니까요